안녕? 원이에요. 강경구 화가의 그림을 보러 왔어요. 강경구 화가만의 철학이 담겨있는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아요. 추상화네요. 추상미술의 세계. 요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달걀인가? 달걀이 부화하는 이미지인가요? 로켓트처럼 붕 떠오르는 달걀. 추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봐요. 사람마다 상상의 범위는 다르겠죠.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신가요? 강경구 작가는 나는 늘 들었다. 그리고 물었다. 미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. 진의 진실과 사실을 고민했다. 미와 선과 진을 품은 세계라는 그 지점을 추상이라 보았다. 그 추상이 나의 시작점이다며 이번 전시를 설명해요. 색이 전개되는 모습 좀 보세요. 색으로부터 스며나오는 형태감들이 자연스럽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. 거친 붓질로 시원하게 그렸네요. 거친 붓질들이 상호 충돌하면서 기묘한 긴장감을 주는데요. 대립되는 느낌이 재미있어요. 대담한 듯 하지만 정밀하고 조용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. 소란하고 섬세한 듯 거친 느낌. 밀도 높은 작품이에요. 이건 말인가요? 거친 선들도 보이고요. 말들이 붕붕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말이 노래 부르면서 하늘 위로 부유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? 댓글로 달아주세요. 겨울나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림이에요. 추상 미술의 세계. 작가 자신의 심적 동기인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가득해야 이런 작품이 탄생할 수 있겠죠. 강물 위에 도시 그리고 달이 떠오르네요.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억지로 습관적이 아닌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느낌이에요. 미리 구상하는 것이 아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. 이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형상이 보이시나요? 꼭 형상이 아니더라도 내면적인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상상은 자유. 그림을 보면서 마음껏 상상해 봐요. 먹구름이 낀 날씨인가요? 그런데 비가 와서 어딘가에 비튀김도 있고 그런 이미지들을 상상해 봤어요. 거친 붓질. 그리고 색감. 작가의 의도를 꼭 읽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. 내가 상상하는 것이 답. 이렇게 그림을 보고요. 이제 올라가서도 보려고요. 올라가는 계단 위에 걸려있는 그림들이에요.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다양한 방면으로 보면서 상상해 봐요. 높이 걸려있는 그림도 있네요. 저 그림은 어떤 느낌일지 올라가면서 밑에서도 감상을 하고요. 정면으로도 감상해 봐요.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무지개 색감이 보이네요. 이쪽 그림들은 검정색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그림들이네요. 어떤 기호인 것 같아 보이는 느낌도 들어요. 오늘도 즐거운 그림 감상 하셨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봐요.